아 재훈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오늘 낮방송 잠깐 짧게 해야되서 검빵은 곰에 못 줘요 자 뭐 저거야 제가 이제 최근에 F들 F 몇몇 분들 리플레이 받을래서 봤는데 APM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 음 느린 분도 있지만 한 APM 200정도는 나오더라고 음 한 그거에 좀 맞춰서 강의할게요 이제 요즘 F들 의뢰도 단축키도 다 외우고 이 생산같은것도 부대이정 다해서 하잖아 맞지 일단 프로토스기 때문에 오버풀 나도 EAPM은 낮은데 그게 솔직히 그 프로그램이 정확한 그거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거든 음 또 그게 높다고 해서 그게 또 낮다고 해서 그게 실력을 실력을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APM이 그 낮아도 이제 할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높아도 또 할 것 할 것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오버풀하고 그냥 이렇게 앞마당 해처리 도움 맞춰서 제가 나가면 된다 했죠? 애프들이 이런거 방해 안한다니까 그냥 나가면 돼 방해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여기서 풀오브 일단 이번에 타스타티 앞마당 모는 운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관심 없는 척하다가 해처리 지으라고 했지 저번에 이러고 저글링 두마리 나오면 풀오브에 붙일게 아니고 정찰 정찰가라고 했어 원래 육저글링 제가 찍으라고 했었는데 일단 이저글링까지 찍고 이저글링 하는 것도 알려줄게 일단 2단계에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육저글링 하는게 좋은게 이렇게 게이트 게이트류 이게 대각이죠? 대각이기 때문에 여기 먹는거보다 여기 먹는게 좋고 근데 또 두번째 질러지고 오고있기때문에 저글링을 찍어줍니다 라바 모았다가 두번째 오버들이 여기 내 앞마당쪽에 서있고 음 제가 저번에 말한대로 육저글링 했으면 짤 짤 막는 사이즈죠? 막을때 중요한게 저는 3회 처리 지어도 막아 근데 막을때 가스 3마리 다 넣지 말고 한마리만 넣어요 한마리만 화나다보면 가스가 막 200대있고 300대있고 그러니까 음 썸크는 이렇게 딱 처음에 이저글링 했기때문에 썸크는 한 두개정도 지어주시고 하나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론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 취소하고 비비기 준비 얼마나 쉬워 이거 음 개짤 막았죠? 딱 드론 한 세네마리정도 나와서 비비기 준비하고 썸크 두개 짓다가 사이즈고 하나는 취소 음 쉽죠? 이러면 이때 가스 추가로 넣으면 돼 음 이건 너무 짤 막혀서 가스가 지금 얼마 안쓰여있는데 이제 보통 형님들은 막다보면 가스가 한 200 넘게 돼있다고 음 이러면서 이제 드론 찍어도 되고 레어를 가도 되는데 지금 너무 짧아갔기때문에 레어가면서 드론을 찍겠습니다 레어가면서 드론 찍고 토스는 지금 내가 레어를 가고 있는지 히드랄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캐논도 또 지어야 돼 앞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뮤탈하면은 필승이죠 좀 싸우세요 저글링 함부되면은 질러 4마리정도는 이깁니다 가뿐하죠? 가뿐하죠? 음 이러면 또 토스는 이거 두번째 오버들이 토스 앞마당으로 가지고 이렇게 질러스 계속 달리는데 이러면은 이때 이때 저글링 또 찍어주면 돼 나갔던거는 이제 빈집간에 액션만 보여주고 질러 못달리게 하면서 다시 뒤로 빼주고 저글링 바로 찍고요 앞마당 드론은 이렇게 5회승 부대정 미리 해주세요 미리 해놨다가 본진 가스 찍고 유비기 배불리죠 미리 부대정 하라고 이렇게 올거 같으면 센카이 같으면 올거 같으면 1호 스파이어 자 그냥 나갔죠? 노지지 음 대각은 이렇게 쉽게 막혀요 근데 옆자리일 때가 좀 빡센데 음 이제 뭐냐 방금 방플러였어요 음 방플레인게 뭐냐면 방금 프로브 정찰 타이밍이면은 이제 투게이트 짓고 정찰이면은 이게 이 타이밍이 될 수가 없는데 프로브가 투게이트 짓고 바로 대각으로 온 것 같은데 어 바지야 줘봐 뭐야 얘 파일럿소치 했는데 투게이트 하는데 원래 투게이트 할 때는 투게이트 짓고 이렇게 우는데 극혐이죠 원래 투게이트 짓고 이제 바로 바로 옆자리 왔을 때 타이밍이라서 제가 방플레인줄 알았는데 저러면은 타이밍이 느려서 막혀요 옆자리여도 쉽게 막혀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일단 바로 에프탈출 해주면서 음 샤이 일단 레드2 부터 잘해보고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탈에프강이 다시 다시 마 그럼 자 이승일 에프아이디 스킬 에프강이는 레드2가 봐도 똑같애 레드2에프강이로 이까지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한 90%가 에프이기 때문에 에프강이 위주로 가는거지 음 자기 혼자서 탈에프를 했다 그럼 어느정도 이게 있는거기 때문에 손이랑 그런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하고 그냥 메종우 강의 강의가 아니고 그냥 메종우 플레이 보면서 그걸 습득하라고 에 오늘 이따가 송년에 가요 지지 지금 90%가 아니고 98%지 음 드론도 이렇게 딱 두 방향으로만 나누세요 나누고 이게 지들이 혼자서 알아서 안 퍼지면 그때 한마리만 이렇게 음 다 그렇잖아 에프 들고 크루처는 이렇게 1일이 하나씩 다 못 나누잖아 이런거 팁 알려주면 써먹으라고 라바 옮기기 왼쪽으로 이렇게 오브로드랑 같이 묶어가지고 에스 두르고 다시 이렇게 이쁘는데 얼마나 쉬워 뭐 이런거 쓰라고 에프들 봉거리 있어서 일꾼은 잘라나 음 음 야 나 원래 저그지 음 이렇게 메란 메루토스 플레이 보고 반한 사람들 있을텐데 원래 저그입니다 워낙에 부정도 잘하다보니까 주종이 테란인줄 아는 아는 사람들이 몇명 있는데 주종 저그에요 자 또 토스기 때문에 오버풀 오버풀 6링 운영 보여줄게요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 했어 전파는 전파는 제가 이제 이제 2저글링 찍고 하는거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투게이트 때문에 맞고 끝났고 자 이번파는 6저글링 하고 안전하게 타스타팅 앞바닥 먹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하이브 운영 가는 빌드 알려드릴게요 음 그냥 돈 이렇게 딱 오버풀하고 인구수 10일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드론으로 앞마당 가시면 돼요 돈이 얼추 비슷하게 300원이 모이는데 음 풀오브가 안오면 그냥 지으면 되고 풀오브 오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관심 없는 척 계속 하고 있다가 풀오브 올라갔을 때 지으면 돼 음 자 이런거 육저글링 육저글링 아 이제 스파닝포 완성되면은 드론 출발하면 돼 드론 출발하는데 타스타팅 앞마당으로 이쪽에 뭐 본진 본진 플레이 아닌 이상의 이쪽 이쪽일 리가 없죠 토스 프로도 이쪽에서 왔고 한시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요 지금 이렇게 육저글링 나오면은 육저글링일때는 풀오브 한마리 이렇게 붙여주시고 오저글링만 옆자리로 어차피 대각이면은 캐논 상대방이 포지 더블이면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캐논이 옆자리로 달리지 마시고 3회 처리 짓고 그 다음에 드론 두마리 찍고 가스 두마리 찍고 가스 준비하시고 자 여기도 없죠 포지 더블일 때에 한해서 게이트 게이트 플레이면은 이미 질럭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입구에서 본진 플레임이 입구에 질럭이 서있을거기 때문에 네 여기 갔다가 건물이 안보이면은 대각으로 여기도 없죠 그럼 저글링 찢어줍니다 이쪽 양쪽으로 찢어주고 오보로드는 이제 상대방 자 이쪽이죠 대각이었죠 오보로드 이걸로 찔러줄 준비 이쪽 구석쪽에 오보로드 한마리 보내주고 한마리만 보내고 이제 자 초게이트인데 지금 질럭을 돌렸었어 이러면은 앞마당에 썬큰 한개 지어주면서 추가적 올링 찍으면 되죠 앞에만 막으면 돼 이러면은 오보로드 여기 서있고 음 앞마당으로 옮겨주면서 3회체를 취소해야되요 자 바로 바로 찍고 가스 다 빼주시고 음 앞마당에 썬큰이 있기때문에 본진에 가서 이제 막고 추가로 오는 것만 따로 앞마당에서 다시 막으면 되죠 자 싸우고 도글링 싸우게 냅두고 이렇게 DB같은거 가면 되는데 야 점사컨으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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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글링 돌린 다음에 왔지만 앞마당에 썬큰은 지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자 계속 달리기 때문에 저글링 계속 얘는 지금 내가 저글링 계속 찍는지 드론 이렇게 찍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글링을 숨겨줍니다 조금 이렇게 랠리 이쪽으로 해놓고 저글링 앞에 한 이정도만 보여주는거야 유혹하는거지 약간 딸티의 유혹처럼 약간 일단 이 뭐야 들어오고 싶게끔 만드는거야 이거 음 이럴때는 이제 가스파지 마세요 어차피 나온 질런 먹고 얘도 어차피 앞마당 생각 없기 때문에 나온 질런 먹고 해처리 늘리면서 아님 멀티 먹으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하라고 이렇게 근데 숫자를 보니까 내가 이길거 같애 한부대 한 여덟마리야 싸우세요 여기 여기 개꿀이죠 오보로드 잡혔는데 드라군 지금 저글링 저글링에 이제 지금 질러 다 막혔는데 드라군이면 개꿀이죠 3회 처리 앞마당에 지어주고 음 이제부터 이제 드론찍으면 돼 음 천천히 어차피 투게이트가 본진플레이로 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막 여기서 괜히 막 드론 좀 털렸다고 드론찍으시는 분들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대박 토스 프로까지 나왔잖아 지금 이거 막할려고 이때 드론찍으면은 훨씬 유리하다고 어차피 음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서 앞마당 타이밍 늦추면서 나는 쬐거 다 쬐고 앞마당 먹으려고 할 때 이제 히드라던 뭐 뮤탈리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태크가 느리기 때문에 히드라 가겠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태클 탈 필요 없어 음 드라곤으로 깔짝 대는데 의미 없죠 오버 들어갔을 때 이정도 있고 드라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드라곤 사업 찍었을 확률이 높아요 드라곤 여기 있다 한 이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 드라곤 사업 사업 됐죠 드라곤 사업 찍은거에요 이거 이러면 이제 히드라덴 짓고 이러면 이제 히드라덴 짓고 계속 드론 찍다가 음 나오는거 맞춰서 썽큰 짓고 이제 히드라 업글 맞춰서 히드라 찍어주면 돼 얼마나 쉽냐 안마당 가스도 가지고 드론 다 쪄졌잖아 순식간에 3회 처리 늘리고 그냥 천천히 드론 찍었는데도 드론 다 쪄졌고 상대방 어차피 본진 플레이기 때문에 나는 안마당 먹고 멀티 어차피 안먹어야 되는게 토스도 멀티 안먹고 있잖아 괜히 지금 멀티 먹다가 깨져가지고 저거님 뭐 본진 투게이트 개사기에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음 어떻게 이겨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왜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저글링을 더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토스는 쫄아서 계속 격력 찍어야 돼 이럴때 나는 드론 찍어서 다 쪄 놓고 이제부터 히드라 찍으면 되죠 요 봐 요 쫄리잖아 지금 내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럴때 딱 가만히 있고 저기 한번 찔렀는데 이렇게 꾸물꾸물거리지 다크 템플로 못본척 못본척 하라고 얘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어 근데 이거 때리네 지나가면 못본척 했다가 저글링 생까면 되고 다크 나왔기 때문에 레어 눌러줍니다 쉽죠 또 이거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약올리라고 이렇게 메롱 이러면 이제 레어 완성되기 전까지는 워 드라곤 많죠 뭐야 본진 다크한담의 드라곤 이러면 썬큰 한 두개 정도 안전하게 여기다가 짚고 히드라 뒤에 배치해도 되는데 이미 잘 짚기 때문에 음 저글링 빼주세요 왜냐면 저글링이 진짜 좋은 못집 매집 역할을 해준다고 드라곤한테 이 히드라 사업 찍고 이 히드라 사업 찍고 나마다 가스 빼주고 이럴때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때 나마다 가스 빼주고 저글링 한 마리로 이제 병력 오나 안오나 정찰 안오면 드론 찍으면 되고 오면은 히드라 찍으면 되고 쉽죠 안오죠 드론 드론 안오니까 일단 한번 드론 어차피 방어타워 지었기 때문에 오브로드 속옷 찍어주시고 이제 앞마당 가스 다시 파시고 드론은 한 본진 한 열한 마리 정도에 앞마당 한 열 마리 이 정도 아홉 마리 이 정도 맞춰주면 되요 이럴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고 강아지 들어가서 보고 자 앞마당 먹었죠 앞마당 먹었죠 이런 멀티로 이제 오브로드 보내서 이제 다크템플러 같은거 대휘하면서 이제 멀티 나도 이제 먹으면 돼 멀티 먹고 병력 뽑으면 돼요 토스도 지금 본진 자원 늦게 본진 자원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넣고 바로 찍어주시고 이게 이제 본진 자원이 빨리 떨어져요 나도 늦게 먹고 이거 병력 뽕 뽑기 하면은 충분히 싸움이 가능해요 힘싸움 이럴때도 이럴때도 오브로드 속업 되자마자 바로 한 마리 보내서 정찰하세요 얘는 스파이어 얘는 스파이어테크가 없기 때문에 첸버도 올리면서 이제 히드라 공업도 해주시고 이럴땐 오브로드로 정찰해야돼 음 토스 입구 쪽에 한 마리 가지고 여기 아까 전에 다크 한 마리 있었죠 요거를 좀 뿌려주시고 저희 토스도 커세어 커세어 쓰는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거 보면서 다크 있죠 앞에 이런것 죽일수라고 이렇게 오브로드 시선 끌면서 나 들어갈거야 하면서 다크 잡혔죠 쉽죠 이 다크 잡았고 드론 이제 멀티 거의 완성되가기 때문에 드론 한번 찍어주면서 해처리 하나 더 쉽죠 한 3멀티까지 먹었을때는 5회 처리해서 6회 처리까지는 있어줘야 그래도 이제 자원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생산같은게 럭크 업체스니까 럭크 한 6마리 뽑아주고 이게 아까까지 뽑은게 뭐냐면 토스는 이제 커세어를 안갔기 때문에 제가 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뮤탈 올 수도 있어서 저런게 아까까지 뽑은거고 음 나는 반면에 지금 오브로드 속업이 됐기 때문에 토스 플레이 이거 봐 캐논도 많이 박았잖아 뮤탈 올까봐 이렇게 봐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토스하는거 보면서 토스하는거 보는게 아니고 상대방하는거 보면서 맞춰가는게 잘할 수 있는 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이게 잘한다는건 이거봐 본질 템플러 납두고 캐논까지 이런 병력이 적다고 병력이 적 적다는건 힘싸움 했을때 내가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소리야 음 자 일단 여기도 드론 어느정도 좀 채워주시고 이제 힘싸움 준비하면 돼요 그런걸 알면 에프게 썼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어 자 자 갑시다 이제 럭커랑 히드랄 히럴 한 세부대 정도 있으니까 공격하면서 이제 멀티 돌리고 히럴 커세요 뒤늦게 뽑았죠 쫄려가지고 괜히 정찰도 안되니까 자 이러면은 러쉬 러쉬로 이거 힘싸움하면 이겨요 그냥 그냥 이겨 저 그냥 대충 박아주세요 이럴때 뭐 다 상기하려고 하다가 괜히 각해역 파당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싸워주면은 러퍼로 질럿 다 긁어놓기 때문에 질럿이 녹아요 그리고 나머지 드라곤은 히드라로 정리하면 되죠 질럿이 녹았는데 이러면서 생산 계속 해철이 해철이 부대 이정 해놨잖아 그냥 해놓은거 아니잖아 이럴때 생산하려고 해놓은거잖아 생산하면서 이렇게 템플러만 점사 이거 다 죽으면서 템플러 다 잘르고 죽는게 이득이야 왜냐면은 템플러 방금 세마리 죽였죠 템플러 세마리 있는데 솔직히 대규모 병력사업할때 템플러 한 마리만 있어도 스톰 한방에 히드라 한부대 그냥 죽어요 근데 지금 지금 근데 하이템플러 만화 무슨 한 스톰 두방 두방씩 쓸 수 있을수도 있잖아 근데 그 히드라 한부대로 세마리 잡았다 개이득이죠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히드라 템플러 세마리 잡는데 뭐 히드라 저렇게 많이 쓰냐 할수도 있는데 음 육해철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늘려주면되고 돈 남을때 생산하다가 이제 라바를 다 썼는데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해철이 늘리면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막죠 이렇게 히드라 공일업도 됐고 히드라가 많거든요 이러면서 멀티 견제하고 오는거 막고 이제 러쉬가면 끝나죠 이게 투게이트를 진짜 게이머들도 잘 안하는게 막히면 이렇게 불리해진다고 왜냐 토스가 스타게이트도 지금 늙고 이제 막히고 나면은 이게 저그가 히드라를 하는지 뮤타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캐논이 강제로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안좋은거야 지금 근데 저그들은 무조건 이제 막고나서 테크 빠르다고 뮤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토스는 어차피 어차피 데뷔해야 되는데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손해예요 저그는 보고서 뽑는게 진짜 중요해 보고 못 뽑는게 진짜 중요하고 지금 뭐 이런거는 그냥 싸우세요 이기잖아 닥터 한마리 있는데 무시하고 퀸즈레스트 올리면서 챔버 한개도 이러면은 하이브 운영까지도 갈 수 있죠 이거 입구만거 에바라고 아니 럭커업만 돼있으면은 이거는 매정플레이 한번쯤 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레이고 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레이인데 뭐 에바고 뭐 그런게 어딨어 어 그냥 이런 플레이 하는거 한번이라도 봤으면 할 수 있는 플레이인데 아 자 테플러 견제 왔죠 그냥 한번 맞어 주세요 뭉쳐가지고 한번 죽어주세요 이런거 으 불쌍하잖아 죽어주고 센터싸움 이럴때 센터싸움 집중하는게 더 좋아 이러면서 센터싸움만 이기면 드론 다 죽어도 어차피 다시 충원하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이런거 스무스하게 막으면 되죠 센터싸움도 이겼고 이러면서 드론 충원하면 되고 기드라 소수로 점사 해펜플로 다 녹았고 이러면서 드론 충원하고 다시 러쉬감은 끝나요 이제 토스 병력이 다 녹았기 때문에 음 기드라 세부대 또 쌓여있죠 드론 충원했으니까 멀티 하나 더 먹으면서 하이브 찍어주고 저글링 공방업 여기서 여기서 막 여기 올것처럼 여기 계속 요거 보여주면서 앞으로 앞으로 휘드라 가라고 개쿨이죠 와 근데 캐럴 왜이렇게 많아 이러면 여섯시 병력 먹으러 가자 이거 이럴때 뒤를 조심해라 이럴때 뒤를 조심해라 항상 뒤에 이렇게 소수 남겨놓으라고 하이템플로 뒤따로 오니까 남겨놓고 이제 하이템플로 올 때 잘라주라고 이런거 어택당 찍어놓고 내가 이길 병력이니까 어택당을 찍어놓고 아 못이긴 병력이죠 언덕 데미지 자 이런거 해놓으면은 뭔가 여기 병력 싸움 끝날때까지 여기서 시간 벌어주잖아 이러면 이제 러커 뽑으면서 하이브 완성되고 디파일러 바운드랑 이 저글링 아날 찍으면서 커널까지 딱 한시물티 한시물티 이제 완성되니까 드론 한번 또 쫙 찍어주고 얼마나 쉬워요 이러고 이제 저글링 한타이밍 써주면서 아날 기다리면서 이제 디파일러 나오면은 필승이죠 이게 라바를 봤다가 상대방 이제 이걸 뭐야 체제나 뭐 병력 움직임 이런거 보고 뽑는게 진짜 중요해 저거는 이제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한번 또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야 라바 생길때까지 못 뽑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맞춰 찍는게 중요하고 이렇게 커널 뚫어놓고 여기 이제 러커 변태시켜놓으면은 이제 토스는 이제 히드라 얼컷다보니까 드라곤템플로 했는데 러커 딥파일러 저글링 쓰면 나는 이제 또 멘붕이 오죠 2차 멘붕 오고 지지 나오고 아 나는 얘를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좌설에 빠지고 반할 됐기 때문에 이제 저글링 소모 소모 잘하면 돼요 먼저 공격가도 되고 뭐 수비해도 되는데 나는 수비하는걸 추천할게 수비하는걸 추천하지만 수비하면서 플레이그까지 기다리는걸 추천하지만 나는 공격을 갈게 음 플레이그 끝까지 지우고 이런거 대충 대충 이렇게 산게 가능하잖아 약간 방금 매정후 돈 얼마나있나 볼려고 약간 알트탭한 느낌 났죠 렉 걸릴때 이런거 컨슘 컨슘 좀 해주고 컨슘 미리미리 이런거 이런거 이러고 어택당 양쪽 이런거 1개 하고 스톤 먼저 빼놓은 다음에 벌어와라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뭘 하면 되냐 토스 앞마당으로 이제 모든 전병력 어택당 이렇게 보내 그냥 사실상 어그로에요 이거는 어그로고 진짜는 이거지 저글링으로 먼저 가서 템플로 검사 개꿀이죠 멀티 치는 척 어그로 끌어놓고 앞마당 가서 피니시 저글링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플레이크 한방씩 지익 지익 그리고 또 돈 쌓여있죠 생산 계속해도 그럼 울트라 가는거야 이제 울트라하고 이제 나머지 능력으로 피니시 블루어 갈기면 지지리 빌드 나오죠 토스 토스 이러면 입 한번 털어주면 된다고 투게이 투게이트인데 대각이라 이겼네 쓦오 whit 홍 이러면 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Muchas 정화 만 아니었어 내가 이기는데 나가지고 그냥 방풀 느낌 났어요 코널에 우클릭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쉬프트 쉬프트 누르고 이제 다음 병력 왜 아니 명령 실행할 것 쓰시는데요 이거 봐 요즘 에프 들 이거 손빠르다니까 제 apm 제 292 나왔잖아 이 pm 비슷하게 나왔고 아 봉팡이니 백지어 온통 오백이 감사합니다 봉파 이면은 봉준의 팬 인군가 그래서 제가 손빠르기는 상관없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손도 느리겠고 하면서 라바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알려줬죠 저는 이제 프로다 보니까 프로게임을 했던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이제 바로바로 떠오르지 이 형님들은 그런 판단이 잘 안서기 때문에 저 하는거 보고 배워라 이거죠 손빠르기 상관없는데 아니 내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게 좋지 당연히 당연히 내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게 좋고 나는 또 프로 대 프로로 하는거기 때문에 음 빡세져 서로 빡세져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다 뿜어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 대 프로 할때는 어쩔수 없는거지 강의 만들어서 팔라는데 그냥 쏴주세요 형님들 이렇게 할때 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냐고 강의 강의 같은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빌드 빌드 강의 많이 하지 보통 이렇게 세세하게 안알려준다고 나도 만들면 이렇게 세세하게 안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했던 플레이를 이제 리플레이 같은걸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으 어 바지야 오케 뭐 매체스로 써도 돼 아유 그냥 여기 있어도 되고 어 아 으 으 으